Altima Altima 가 독특한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. Legendary Promo 이를 통해 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. Legendary Promo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제품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프로모션 기간 동안 Altima 는 Basic Pro Ni Diamond 라이센스 한도를 늘립니다. 라이센스 한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불할 계약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. 라이센스의 추가 한도는 매주 10%씩 감소하므로 라이센스를 일찍 구매할수록 더 많은 불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프로모션 시작 초기에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추가 한도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대 한도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이를 통해 불할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. Altima 매일 시장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할 때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가능한 최대 1일 보상을 받으세요. 라이센스 한도 라이센스 한도 formul Katie 2 4 장